즉, 뉴런들은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며 근육과 심장, 소화기관 같은 모든 기관의 기능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등의 복잡한 정신활동을 관장합니다. 지각, 운동, 기술, 상상력, 추리력, 언어능력, 통찰력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 조절, 호르몬 조절, 향상성 유지 등을 담당합니다. 내린 운동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몸의 근육을 선택하여 어느 정도 움직이게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체력단련을 하는 동안 손해과 함께 발달한 덕분입니다. 안구운동, 홍채 조절과 같은 시각반사와 청각반사에 관여합니다. 인내와 대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도와주고, 얼굴과 눈의 움직임을 관장합니다. 손을 조절하며 친분비, 하품, 재채기와 같은 무의식적인 활동을 일으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세히 정보 전달을 도와줍니다.